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4월 봄의 화사함과 따뜻함이 늘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재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쟁자로 놓고 제작한 비디오 재선 출마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적인 마가가 미국의 자유와 권리를 끌어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스로를 말실수 기계라고 인정하는 80세의 현 대통령과 76세의 강간 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이 국민들은 원치 않는데 서로를 겨냥하며 대권 도전을 하는 21세기 미국입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두운 이미지로 그려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재선 출마를 비난했지만 오늘부터 뉴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강간 사건 재판에 배심원 선정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있을 백악관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이전에 오늘 백악관을 먼저 방문합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 스카스 스나이더 씨가 한미동맹 70년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어피니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북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킬 정치적인 의지가 있는지이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인가 경쟁국가인가 이걸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도 관련 글을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야심차게 얘기했지만 지금 1년이 지난 뒤 그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스 뉴스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피니언 리더 터커 칼슨을 해고한 것은 사주인 루퍼트 머덕의 직접 지시였고 칼슨의 전 프로듀서가 성차별과 적대적인 작업 환경에 대해 그를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 부정선거 주장 후진 이민자로 백인을 대처하려는 게 민주당의 음모다, 민주당이다 하고 등등의 음모론으로 스타 자리를 지킨 칼슨은 떠났지만 박스는 그의 뒤를 이을 더 강한 제2, 제3의 칼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리베라푼테가 사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주와 로컬법이 허용하는 한 식당의 실외 자리에는 강아지가 동행할 수 있다는 지침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의 품종에 따라서 차별할 수 없다는 설명까지 달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오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한 것이 한 3분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비디오로 그대로 전해드린다는 게 무리가 아닐까 하다가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왜 재선에 출마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도 카멜라 헤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고 믿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 한 3분 정도의 이 비디오를 보면 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고 계산을 끝냈구나. 정치적인 계산은 이변이 없다면 그렇게 놓고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트럼프가 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한다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조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평소의 이미지도 아니고 약간 어둡게 시작을 하거든요. 첫 장면은 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연방 대법원 앞에서 낙태 판결 이후에 사람들이 시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음악 자체가 그다지 밝지 않죠. 의사당 보이고요. 연방 대법원 보이고요.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는 미국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더 신성한 게 없고 그게 내가 1차 임기에서 지키려고 있었던 것이다. 이건 블루 레드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지 되는 것. 계속 화면은 나가고요. 아주 마가, 마조리 테일러 그린 모습도 보이고요. 소셜 스테리티 없애려고 하고 낙태권 부자를 위해서 세금은 내려주고 책까지 금지하고 누구를 사랑할지. 이건 이제 동성애자를 얘기를 하죠. 그걸 국가가 정하려고 한다. 카멜라 해리스가 보입니다. 러닝메이트로 나간다는 것을 상징을 하죠. 백악관에서 행사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질 바이든 여사를 껴안고 4년 전에 내가 대통령에 나갈 때 미국의 영혼을 되살린다고 했고 지금도 그런 임무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은 자유냐, 덜한 자유냐, 더 많은 권리냐, 권리를 빼앗기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아주 기뻐할 이런 시기가 아니고요. 하면서 기간 산업 같은 것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재선해 나가는 것. 내가 미국을 알기 때문에. 미국 정말 근면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정직함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미국, 정말 안전하게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도 모두 동등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공정해야지 된다는 것. 카틀라 브라운 잭슨 연방대법관 얘기라고요. 질 바이든 여사 얼굴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해온, 본인이 해온 여러 가지 일들, 불꽃놀이, 성조기, 지금 우리의 순간이다. 여기부터 바뀝니다. 이제 조금 뛰어가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들과 만나고 카멜라 해리스 모습 보이고, 농구대도 보이고. 우리는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다. 바이든이라고 외치고 있죠. 어린아이도 껴안고. 저와 함께 하십시오. 조바이든.com으로 사인해 주십시오. 내가 일기에서 했던 잡을 피니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Let's finish the job. 조 바이든. 네, 3분 4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만나면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짜여진 비디오를 통해서 재선에 출마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것처럼, 보시지는 못하셨지만, 들어보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선언은 완전히 완벽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끝내자,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해서 중간에 화면에 보면 트럼프와 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하원 의사당에서 포옹하는 장면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이라든가 클린 에너지 업체 이런 곳에 본인이 방문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성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어포스 1을 타고 여러 가지를 아주 자유롭게 홍보할 수가 있고 오늘은 이제 북미 건설 노조 입법 컨퍼런스, 노스 아메리칼 빌딩 트레이즈 유니온 이런 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홍보를 하겠죠. 제조업에 한 80만 명 정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것. 그리고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을 겨냥을 해서 공화당이 인플레이션 삭감법을 무효로 한다고 이제 비난하는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저녁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 아마 잠시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도 있고 저녁에는 대단한 국빈 만찬도 있고 이런 스케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공식적으로 재선 출마를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의 선임 보좌관이 선거 본문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이제 여러 중요한 인물 가운데서 제가 딱 눈에 띄었던 인물 한 사람만 꼽으라면 제프리 카즴버그.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CEO잖아요. 제프리 카즴버그가 들어간 건 내가 시작한 일을 훌륭하게 마무리하겠다. 4년 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2년 왔는데 2년 동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홍보 비디오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 출마할 때 미국의 영혼, 미국의 소울을 살리기 위해서 출마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미국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분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제 어제 해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박스의 터커 칼슨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터커 칼슨은 어떠한 문화 정치 현상이기 때문에 9시 35분쯤에 좀 자세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엔 인생도 들어 있습니다. 6년 전에 빌 올라일리가 터커 칼슨보다 더 인기가 있었죠. 그때는 케이블이 전성기였으니까 그때 목소리 크게 여러 가지로 막 과장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때는 여자 문제로 박스가 막 돈을 1,300만 달러나 썼는데도 빌 올라일리를 버려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죠. 이 터커 칼슨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봤으니까 당시에 하룻밤에 뭐 370만 명 지금은 한 300만 명 정도. 그런데 빌 올라일리가 갔어도 빌 올라일리는 갔지만 박스는 살았습니다. 터커 칼슨이 리플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아마 터커 칼슨의 뒤도 또 누군가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더 지난 2년 동안 음모론을 너무 많이 진짜처럼 아주 재능이 좋습니다.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리고 스태프들도 워낙에 수십 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영향을 미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2년이 되는 지금은 2년 전보다 훨씬 더 분열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선거 날에 81세가 되겠죠. 그리고 트럼프는 선거 날에 78세가 되는 그런 두 사람.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딱 이런 발표를 하니까 이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5명을 모아서 그들이 한 나쁜 일보다 더 훨씬 나쁜 일을 더 많이 했다. 이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의 바이든의 재선에 대한 평이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난해 아주 유명한 어드바이스 컬럼리스트입니다. 이진 캐롤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전의 일인데 트럼프가 그때 같이 유명한 뉴욕의 백화점에서 함께 쇼핑하다가 드레스룸으로 끌고 들어가서 벽으로 밀치고 본인을 성폭행했다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배심원 선정단이 시작이 됐고 이 사람이 직접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를 증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된 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일을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의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하고 트럼프의 변호사는 지난번에 34건의 포르노배우에게 돈 준 것 그 일로 인해서 연방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될 때는 법원에 갔지만 이번에는 이런 일로 가겠습니까 법원에 가지 않고 또 변호인 측에서도 트럼프를 증인석에 세울 그런 의도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게 원 오브 더 하나인 겁니다. 뭐 10개가 더 넘어요. 10개가 더 넘는데 강간 케이스만 3케이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슨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를 주최를 했었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주최를 하면서 여성들 다 옷 벗고 있는데 드레스 룸에 들어가서 누구를 움켜잡고 맨몸을 이렇다든가 하기는 멜라니아 트럼프 지금 세 번째 부인도 누드 상태로 드레싱 룸에서 만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 가운데서 첫 번째 지금 재판을 하는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고소를 한 그 이진 캐롤 칼럼 리스트에 대해서 내가 그 여자를 그렇게 했을 리가 있나 내 타입이 아닌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상 여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 타입이 아닌데 라고 해서 오늘 그 같은 재판이 시작되는 전 대통령과 나이가 너무 많아서 민주당조차도 싫어하는 그러나 민주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되면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젊은이들이 바이든 대통령 무척 싫어하다가 트럼프가 딱 그 트럼프랑 이렇게 겨뤄야지 된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서 바이든에게 투표를 해줬고 그 결과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를 이기고 당선이 됐는데 뭐 이 같은 케이스 말고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름쯤이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겨냥해서 재선 캠페인 비디오를 만들었지만 여름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폴튼 카운티의 검사가 대배심에서 추천을 한 것처럼 한 12명 정도를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기소를 해야 된다고 대배심이 추천을 했거든요. 뉴욕에서도 34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대배심이 다 결정을 한 것이고 해서 아마도 지금 인터뷰하는 것 보면은 검사는 폴튼 카운티 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 혐의로 기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여자 문제들 여자와 얽힌 선거법 위반 등등보다는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여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겨울 한 12월경이 되면은 또 폴리다주로 가지고 간 비밀 문건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공화당의 전국위원회가 이건 선거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짧게 1분 안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3분 4초짜리 비디오로 재선에 출마합니다. 라고 밝히니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100%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니까 컴컴해요. 지난번에 승리를 했었을 때 그때 카멜라 헤이리스와 같이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인데도 컴컴하게 만들어서 그가 재선되면 미국이 이렇게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대응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가장 약한 대통령이고 앞에 막 그렇게 글자로도 나와요. 설명에도 자막에도 그래서 이제 뭐 국제 국내 비상사태 비상사태의 연속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건 2024년도 선거에 인공지능이 얼마나 많이 악영향 나쁜 영향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예술에서 특히 목회자들 분이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성경 구절 어디 어디를 너무 정확하게 탁탁 집어주기 때문에 그런 면 뭐 그냥 이메일 쓰고 하는 간단한 기사 쓰고 저널리즘 이런 곳에 이미 GPS 인공지능이 등장을 했는데 정치의 현대의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유권자에게 여러 가지 가짜도 만들 수 있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공화당의 전국위원회의 로나 맥데이니엘 회장은 바이든은 위기의 위기 위기의 위기 같은 것을 계속 만들고도 본인이 4년 더 일할 자격이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고 한심하도다 하는 이 같은 아웃 오브 터치다. 도대체 현실 감각이 없네 하는 그런 평을 공화당의 전국위원회 의장이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출마 발표 직후에 내놨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데이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데이투에 오늘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뢰한다고 할 수 있는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한국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초당적이라고 할까요 좀 그럴 수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외교관계위원회에 이제 제가 웹사이트에 실린 기고문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스카트 스나이더 굉장히 한반도 전문가로서도 잘 알려진 사람이 한미동맹 70년 지금 도대체 이 회담에서는 뭘 가져가야지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본인의 의견을 썼거든요. 그 두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년 동안을 우리가 한번 세계 영국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그러면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런 것을 주고받고 해야지 된다고 하네 그 점을 잠시 뒤에 좀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 기사를 더 먼저 듣고 싶으세요? 한미동맹 7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한국은 지금 미국은 바로 이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접해야지 되고 그런데 이 목 있는 쪽에 딱 중국이 걸려있네 하는 것 이걸 나중에 하죠. 간단한 것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관계위원회 미국 정책하고 또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핑크탱크죠. 이 핑크탱크 1921년도에 만들어진 좀 독립적인 그런 재단 리처드 하우스라는 분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그분이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 외교관계위원회의 웹사이트에 스컷 스나이더 씨가 어피니언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지났는데 그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가 오늘과 내일 레드카펜 이틀 동안이나 쫙 깔아주잖아요. 백악관에 이게 이제 국빈 대우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 같은 대우를 받을 만큼 어느 정도 스텝을 했다. 이게 이코노미스트와는 달라요. 그래서 하이텍 공급망 생산 이런 것들을 미국 쪽으로 많이 옮겼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미국의 그런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했고 그런데도 국내에서의 지지율은 낮다. 30%대 내려가서 20% 위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신뢰와 억지라는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한국 미디어가 최근에 아니 미국을 믿을만한가 한국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죠. 도청 사건 그 이후에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미국을 믿도록 어떠한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폴란드 총리가 미국에 와서 인터뷰에서 경제회의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뭔가를 딱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로부터 오는 수 있는 위협을 미국이 막아주겠다는 확신을 줘야지 된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은 미국을 참 믿지 못하게 됐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화려함 말고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를 해줘야지 된다. 레드카펫만 쫙쫙 깔아주지 말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할 리가 없어 보이고 그렇게 그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유시민 씨를 포함을 해서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부터 아무도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북한 전문가로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뭐 확인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비핵화할 리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 핵무기를 어제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씨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권리가 있고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할 권리도 있고 탈퇴할 조건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핵무기를 만드느냐 미국에 의존을 하느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핵계획에 대해서도 깊이 공조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지를 읽는 것 한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어떠한 때도 미국이 방어를 해줄까 이것도 사실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그러면 뭐합니까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뉴욕, 시카고가 위협이 될 때 그럴 때 서울을 지키겠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지적을 하지 않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읽는 것이다. 대통령도 바뀝니다. 트럼프나 미니 트럼프로 그러면 돈 많이 내는데 왜 있어? 주한미군도 빼지?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문제고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조금 신선한 제목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경제에 있어서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한국 재벌이 미국 반도체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공장도 짓고 배터리 공장도 짓고 전기 자동차에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 인센티브도 주고는 있지만 중국으로부터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미국의 아주 기본적인 여기에 따른 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한 것을 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중국이 뭔가를 구하지 못할 때 한국이 중국의 반도체를 팔지 말아라 하고 미국이 압박 내지는 뭔가를 압박 내지는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건 이제 한국이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든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국 회사가 그러면서 미국의 공장도 짓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다 일단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리고 미리 팔로도 개척을 하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 삭간법이나 칩센 과학법 때문에 2022년도에 통과한 두 가지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미국의 그 같은 회사들처럼 혜택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도 그리고 어떤 한국 회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데는 중국에 계속 투자하지 말라고 약간의 숨통은 트여줬지만 그런다는 거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투자가에게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지금 하던 길을 갈 경우 장기적으로는 보상이 크다 하는 확신을 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해라 중국에 계속 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계속 투자도 하고 뭐 해 중국도 도와줘 이게 아니라 그걸 지금은 아프지만 끊고 나면 장기적으로 미국에 했었을 때 얼마나 한국이 가져갈 것이 많은가 하는 것을 말로서가 아니라 보여줘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파트너인가 경쟁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민주적인 본드 이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것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킬 그만큼 한국의 뭔가를 미국이 투자를 해도 방위 이런 등등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내일 상하원 합동의회에서의 연설 굉장히 저도 신경을 쓰고 보려고 지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요.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는 것 그런 과정에 있는데 이게 또 미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미국의 힘도 덜어주는 거잖아요. 일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되겠죠. 그게 이제 어제 맥스 부트 씨는 아마도 핵 잠수함이라든가 핵 함대라든가 핵 전투기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이 한국에 출몰시키게 하겠다. 북한을 의식해서 그 정도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밖에 뭐 클린에너지 뭐 수소에너지 핵에너지 협력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과거에는 혈맹이라고 했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북한의 위협은 여전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서 이제 아무튼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거고요. 이코노미스트의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그다지 호감적이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쓸 때 보면 계속 그런데 좀 뭐라고 할까요. 비호감을 위한 비호감이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의 매체니까 또 영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도 영국에서부터 많은 것을 정치 시스템 등등을 받아왔는데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아무튼 그다지 지금까지 호감으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글도 결코 호감은 아니에요. 미국이 바로 미국을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해야지 되고 중국은 목까지 와 있는데 아주 대통령 집무실에서 불편한 대화의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세계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은 한국의 대통령 분단 상황에서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의 중추적인 국가가 되겠다고 야심찬 비전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유와 인권의 챔피언으로서 자유의 가치를 계속 개발을 해서 이미 개발 국가들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게 이코노미스트 표현이요. 고래 전통적으로 고래 하이에 낀 새우 국가로서는 드문일이다. 예전에 함석헌 선생님이 늘 하셨던 얘기잖아요. 고래 사이에 낀 새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는 이걸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같은 표현이나 인식 자체를 그러나 이제 한국전을 고래 싸움에 러시아와 소련과 미국 싸움에 새우 등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글로벌 중추 역할을 하겠다 등등의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미국에는 음악처럼 들렸다. 미국이 원하는 거예요. 부담도 좀 줄이고 싶고 그런데도 거의 1년을 지켜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적인 입장에 큰 변화가 없더라라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요. 많은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럽 국가니까 러시아가 점점점점 서쪽으로 오는 경우 우크라이나를 치고 오는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큰 변화가 없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것보다 덜 만족스러운 환영일 수도 있다. 이번에 백악관에서의 미팅이 그리고 중국에 반대하는 것도 지금 다른 곳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니 우리가 중국과 무역을 해야지 되는데 말이야 미국하고 일본과 무역하는 것을 다 합쳐도 한국과 중국이 무역하는 그 양보다 적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적으로 중국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에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는 뭐라고 지적을 하냐면 일본이나 네덜란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선포할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도 전쟁을 선포하고 수출하지 않을 것 안 하고 하는데 한국은 그것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덜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만 한미동맹 70년에서 이게 이제 국방 이런 부분의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딱 그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한국전에서 14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14만 명이고 미군도 3만 7천 명 정도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양국에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주한미군이 3만 8천 5백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 것 그게 그 자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미국이 전쟁을 치를 때 베트남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전 다 보냈어요. 군인도 보내고 의료진도 보내고 상업 이런 무역관계는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발전한 게 사실이고 문화도 유성열 대통령도 어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내가 미국 드라마도 보고 노래도 듣고 잘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 한국 팝 지금 넷플릭스가 25억 달러를 앞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 투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5억 달러면요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이 박스 돈 그렇게 많은 박스에 요구를 했었던 손해배상금 16억 달러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딱 도청 이런 게 터지니까 심지어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악의 없는 일이었다. 뭐 이런 설명으로 했잖아요. 그만큼 미국에 해줄 것은 해주는데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라든가 중국에 대해서는 더 화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과 달리 글로벌 리더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것 같다. 나토의 요청도 거부하고 살상무기 지원하라는 것이죠. 중국과 거리두기도 꺼려한다. 이것도 어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번에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침략당하는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다 국가와 국가와의 사정이 있지 않느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이거 우크라이나 지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하게 확실하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중국과 경쟁을 선언을 하고 국방 예산도 5년 안에 두 배로 늘려서 이런 거 좋아합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은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겨냥하고 이렇게 하면 미국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유럽의 어깨도 가벼워지고 한국도 5년 동안 국방 예산을 7% 인상한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북한을 생각한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반도체 수출을 한다. 이번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하지 않으니까 한국에 정말 가능성이 높죠. 여차하면 수출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걸 일본과 네덜란드는 하는데 한국은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무역 파트너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요 한국은 일본이나 네덜란드와 다르죠. 2021년도에 반도체 수출한 게 40% 정도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공장도 짓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눈을 보고 미국과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 못 가지 중국이 와서 말이야 뭘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의 식량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점도 한국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나중에 어떤 형태로 통일을 하던 분단된 국가로 살던 아니면 한국이 다 먹여 살려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한국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한국을 막 싸드 이때 얼마나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줬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현재 이코노미스트는 그렇게 보네요. 이코노미스트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좀 맞는 편이라는 평가거든요. 현재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미국은 89%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아한다고 하고 중국은 19%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한국은 도청 사건 이후에 미국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걱정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한국에서 좋아했었던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때 아주 짧은 기간만 보고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고요. 그 점을 걱정한다는 것을 이코노미스트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에만 의존하기는 좀 좀 그렇다. 이런 것을 이제는 다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이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노력이라도 한다는 것은 보여줄 수는 있고 특히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이 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에 딱 취임할 때 세계적인 중추 국가가 된다라는 선언 저도 그 선언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이유 때문에 좀 우물한 개구리 같은 면이 있잖아요. 세계 뉴스는 항상 뭐 국제 뉴스가 돼버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전에는 전혀 그런 방향 감각 조차 설정하지 않았는데 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속도는 좀 이코노미스트가 예상했었던 것 보다는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강대국들에 둘려 쌓여있는 나라는 안보와 경제를 땅도 작고 자원도 작고 인구도 작고 점점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저 정도로 세계에서 우뚝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고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강대국마다 지금 다 다른 입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뭘 좀 더해. 미국도 마찬가지죠.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나갈 때 기간 산업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딱 서방세계를 한 군데로 묶은 것도 본인의 어떤 치적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 점에 대해서도 내일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듣기 힘든 좀 불편한 얘기도 요구 요청도 할 것이고 이래서 약소국가가 한국은 지금은 이미 강대국이지만 기반 자체는 국토의 크기 인구의 숫자 자원 그리고 지정학적인 위치 모든 것이 약한데 정말 힘든 거죠. 힘든 상황에서 저 정도의 국가라는 것은 국민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라디오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CNN방송에 단 레몬도 해고됐거든요. 그동안 여자 공동진행자들과 여자 문제에 대해서 니키 헤일리가 51살인데 여자의 전성기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 축구선수들이 여자 축구선수보다 잘 받을 이유가 있지 당연히 시청률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니까 광고비 이런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단 레몬은 동성애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래 참 말을 조심조심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너무 강하게 방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세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붙어서 결국 이런저런 일이 되니까 해고됐습니다. CNN에서 전부 가려졌어요. 그런데 터커 칼슨 때문에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참 한마디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주말에 월요일에 뵐게요. 그동안에 주말 잘 지내세요. 하고 있다가 어제 팍스에서 글을 떠나보냈다 했는데 매체마다 다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 LA타임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터커 칼슨과 같이 일을 했었던 전에 여자 프로듀서가 너무나 성차별적이고 거기다가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 연관된 여러 가지 스캔들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소송을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 오기 전에 그동안 한 6년 동안 팍스가 터커 칼슨을 잘 활용을 했죠. 저는 제일 처음에 터커 칼슨 봤었던 때는 MSNBC에서 CNN이나 MSNBC 잠깐 잠깐 나와서 그때는 나비 넥타이를 항상 항상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좀 화끈하게 얘기를 하니까 게스트로 나와서 게스트 호스트가 돼요. 누구 어디 가고 하면 그러다가 이제 빌 온라일리라는 사람이 성차별 소송으로 팍스가 아니다 아니다 비밀리에 막 1300만 달러를 들여서 숨겨주려고 하는데도 광고주가 더 이상은 빌 온라일리를 못 보겠다 하니까 그를 버려버리고 터커 칼슨을 키운 겁니다. 키워서 터커 칼슨이 그동안에 가장 최근에는 의사당 폭동사건을 막 편집을 해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받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폭도야 관광객이잖아 코비드 때는 하이드록시 크로로킨만 먹으면 다 나는데 이게 무슨 질병이야 전염병이야 그리고 또 제3세계에서 이상한 인간들을 데려다가 우리 백인들을 대체시키려고 해 민주당이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은 음모론을 뿌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빌 온라일리가 제일 처음에 저는 사실 방송에서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요. 폴리티컬 코렉션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고친다 엘리트들이 말이야 지들이 뭘 잘랐다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것을 폴리티컬 코렉트라는 것을 터커 칼슨 때 와서는 깨어나다 할 때 웨이크의 워크 워크로 바꿔서 계속 그거 이제 더 이상 안 해야 돼 이렇게 쭉 이어왔거든요 음모론과 엘리트를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고 하는 본인은 굉장한 엘리트예요 스텝마더가 유명한 냉동식품 회사의 상속력이 때문에 메인주에서 집에도 의리의리한 스튜디오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극단적인 얘기를 너무 재주가 좋게 잘해서 그동안에 루퍼트 머덕과도 잘 지내고 박스를 보는 사람 속이 시원하게 말하니까 자료 탁탁 대면서 다 가짜래요 본인이 말하는 거 이외에는 혹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터커 칼슨일 겁니다 본인이 가장 많이 거짓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이건 유효기간이 지났네 하고 루퍼트 머덕이 딱 버려버리네요 같이 일하던 프로듀서가 고소도 하고 하니까 그렇잖아도 막 도미니언 보링 시스템과의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를 경멸하면서도 앞에서는 대단하게 했다는 그런 거짓의 방송 같은 것이 드러나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광고주가 버리기 전에 빌올라일리 처럼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버리는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집 안에서 청소를 하면 그 청소하고 아무것도 안 둡니까 새로운 뭔가를 갖다 두죠 생활을 하기 위해서 터커 칼슨 이후에는 터커 칼슨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할지도 모른다 예측 불가능한 인기 영합주의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아들이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치 시각도 정말로 날마다 그렇게 쇼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나쁜 면으로 어메이징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러한 팍스도 그래 놀아봐라 하다가 너무 위험하니까 문을 확 열고 너 나가라 하고 뻥차네요 지금 그런 것 터커 칼슨의 떠남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항상 그 자리는 누군가가 채울 것이다 시청자를 어쩌면 터커 칼슨보다도 더 흥분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을 2024년도 선거에 팍스는 키워낼지도 모릅니다 이게 뉴스를 하면 항상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더 빨리 느끼죠 보통 사람보다 알카이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미국과 세계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알카이다보다 더한 아이시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여전히 팍스를 주목한다 팍스가 예를 들어 터커 칼슨 쇼를 300만 명이 보면 그 터커 칼슨 다음에 또 극단적인 좌에서 극단적인 매체가 MSNBC잖아요 MSNBC 한 100만 명 정도 보고 그리고 CNN은 한 70만 명 정도 봤거든요 네 시간 나는 대로 전해드리려고 일단 오늘의 미국 도와주시는 분들부터 말씀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하고 나서 지금 열심히 캠페인하러 백악관 밖에 나섰고요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시간이 얼만큼 남았을까요 식품의약국이 강아지를 식당의 바깥에는 앉을 수 있다 그 주와 로컬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면 이건 이제 위생상의 문제잖아요 핫버튼 이슈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개는 실내에도 못 들어가잖아요 안내견 실내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도 품종에 따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 얌전한 강아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양이나 다른 애완동물은 안 되고 사람들이 애완동물과 점점 많이 접촉을 하면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애완동물과 같이 밥을 먹는 식당도 있고 애완동물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에도 마찬가지 필라델피아에도 이런 장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사람들이 법을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당도 지금 따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경우 23군데 주를 보니까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뭐든지 미국에서 얼마나 얼마나 분열되고 이거 딱 민주 이건 딱 공화주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는 아니 야외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는 게 엘라바마, 캘리포니아, 그리고 조지아, 일리노이, 전부 이렇게 켄터키 아니면 뉴욕 막 섞이잖아요 텍사스, 테네시가 있는가 하면 또 무슨 미네소타가 있고 이렇게 여기에는 차별이 없더군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에는 레드, 블루 스테이트가 없고 온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메리카만 있을 뿐이다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미국 이제 화요일이고요 내일 아주 중요한 일들이 백악관에서 벌어집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 사이의 강인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